화장품에도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화장품과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과연 좋다고 하는 화장품에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화장품 있죠 그런걸 쓰기 전에 생각하는게 아 이제 내가 써도 좋겠지 내가 써도 남들이 썼던 것처럼 이상적인 효과를 내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화장품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세요 참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화장품과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플라시보 효과가 뭐냐면요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 약 혹은 꾸며낸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했는데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심리적 요인에 의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으로 위약 효과 그리고 가짜 약 효과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가 이제 환자한테 엄청 좋은 약이라고 하면서 종합 비타민을 줍니다 근데 환자는 이 종합 비타민을 먹고 병세가 호전이 되죠 이것을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긍정적인 치료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과연 화장품에도 이런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화장품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이 플라시보 효과는 용기에서 차별점을 뒀어요 첫번째 평범한 용기의 화장품 그리고 두번째 매우 고급스러운 용기의 화장품을 실험 대상에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제형은 동일했어요 안에 충진되어 있는 제형은 동일했어요 그리고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시켰는데 평범한 용기 화장품의 사용량이 참 재밌어요 고급 용기 화장품의 사용량보다 많았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게 고급 용기에 든 화장품은 비싸고 아까워서 뭔가 적게 썼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피부 개선 효과는 동일했어요 결국에 평범한 용기 화장품이나 고급 용기 화장품이나 제형은 똑같았기 때문에 결과도 또한 동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화장품은 이제 플라시보 효과는 없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좋은 화장품 그러니까 좋은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내 피부에 맞는 좋은 화장품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찾으면 돼요 가격 뭐 3000원 5000원 만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뭐 10만원 100만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 피부에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플라시보 효과는 없기 때문에 진짜 좋은 화장품은 진짜 좋은 효과를 내주는 거고 진짜 별로인 화장품은 진짜 별로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가격이 중요한게 아니고 내 피부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화장품과 플라시보 효과의 연관성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만의 인생템을 찾는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만의 인생템을 찾으셨다면 그 제품의 가격이 얼마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다 남들의 평가가 어떠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떠든 그냥 계속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에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화장품에 플라시보 효과는 없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좋은 화장품은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굿바이 플라시보입니다 더 이상 남들이 좋다는 화장품이 반드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해서 사도 내 피부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매할 필요가 굳이 없겠죠 굳이 통장에서 돈 나가는 소리가 들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6위까지 화장품과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화장품 이거준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